류미나 이거 봐봐 10초만에 보정했다 에이 내가 아무리 보정을 몰라도 이거 봐봐 아 이게 된다고? 이거 뭔데? 류미나! 에이... 아... 안녕하세요 괴짜입니다 제가 그동안 라이브를 하면서 류미나 AI를 진짜 잘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신 덕분에 류미나 측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3명에게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댓글로 류미나 AI를 갖고 싶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건지 그리고 컴퓨터 사양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3분을 제가 골라서 류미나 AI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양을 적는 이유는 류미나 AI가 AI 분석을 통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컴퓨터 사양이 따라줘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들을 많이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진짜 잘 사용하실 분을 선정해서 류미나 AI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라이브로 종종 보정해드릴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구요 다음에도 구독자분들께 이런 좋은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괴바 괴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